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1991년 12월 24일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입니다. 이 날에 드는 생각은 첫째, 일단 북에선 최고 리더를 추대한다는 겁니다. 투표와 후보들의 난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추대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본 방식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호의 일심 단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그 최고 리더의 자질과 능력인데요. 이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은 누구보다도 선대 최고 리더가 가장 정확히 판단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군대와 인민들이 그 선대 최고 리더를 절대적으로 믿는 만큼 그 선대 최고 리더의 판단도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입니다. 둘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과 관련된 삶입니다. 1960년 8월 25일에 군사 분야에 대한 지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북은이나를 선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50여 년간을 사실 군과 함께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생을 군대를 강화하고 군대와 함께 보낸 정치관은 극히 드문데요. 더구나 작은 나라가 최고 리더의 특출한 지도력으로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을 상대에 큰소리 칠 정도의 최첨단 핵미사일 무장력을 갖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적같은 일입니다. 북의 이른바 제2경제라고 불리는 최첨단의 막강한 국방공업의 역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과 떼어넣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셋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도한 북미 반미 대결전입니다. 1968년 푸에블로 납포 사건이나 1969년 EC-121기 격추 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도 당대 국제정세에 초점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소련 농구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1993년에서 94년, 1998년에서 2000년, 2006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09년에 4차에 걸친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을 벌이고 그때마다 군사 외교적으로 대승을 거둔 사실은 정말 특기할 만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후 2012년 시작해 2013년을 거쳐 2014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현재 진행형의 제5차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결전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1998년 5월 28일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부터 시작해서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 코미니케 발표까지 진행된 제2차 북미 전면대결전처럼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이후기 발사 때부터 시작해서 2013년을 넘겨 2014년으로 이어지는 제5차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은 전적으로 김정은 제1비서의 결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강력한 군사력, 국방공업과 치밀한 작전계획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최고세령관의 모습으로 제5차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의 흐름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현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여전히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일 다녀 섭외 최고위원장 한일 다녀석 ז bagg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